오늘은 항암치료 1순위로 늘상 사용되어온 집신나물 선악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악초는 산소계곡가 근처에 많이 자생해 있고 습지대나 풀숲에서도 자생해 있습니다. 특히 다른 식물에 비해 좋은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식품영양학회에서 배추 섬유질이 15배이고 비타민C는 상추보다 13배 이상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16종의 필수 아미노산과 사포닌이 들어있으며 항암 억제작용을 일으키는 아그로모닌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체내 유효한 성분들은 항암치료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증진시키는데 최상의 도움을 주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부작용이 적다는 점으로 암환자들이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하고 암세포에 대해 항도련 변이를 파괴하고 제거해줍니다. 국내 방송에서는 항암치료제로 수술을 받지 않고도 암덩어리의 크기를 줄여 큰 화재를 모으기도 했으며 현재 폐암과 간암대장암 등의 열종에 대해 항종양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먼저 충북대학교에서 보고된 선악초 추출물은 암세포 및 육종암세포에 대해서 세포성장을 저해시켰고 암세포 활성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약물 튀어 12일 후부터 암세포 성장이 71% 감소하였다는 실험 내용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종양치료에 응용했을 경우에 일정한 진정효과가 있었으며 선악초에서 밝혀진 11가지의 성분들이 대부분 항암활성이 매우 탁월하였습니다. 병원대학교에서는 위암세포에서 세포사멸 작용이 있음이 확인되었고 정상세포에서는 세포사멸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암을 유발시에 암의 부피와 무게, 세포 등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상세포에 대해서는 전혀 세포독성을 일으키지 않아 위암치료에 안정적인 항암제 사용을 시사하였습니다. 다음 자궁경부암에 관한 실험에서는 경부암을 떼내어 선악초 추출성분을 투여하면 100% 암세포가 억제가 되었고 악성세균에 대해서는 세포성장이 50% 이상 감소가 되었습니다. 민간에서 암치료 사례로는 선악초와 몇가지 약초를 배합해 먹고 배에 복수가 빠지고 암의 크기가 20에서 11로 절반이 줄어든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암환자는 수술을 받지 않고 식이요법만을 꾸준히 통해 암을 이겨낸 분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식이요법을 시작한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암덩어리 크기가 절반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계속 감소가 되어 암이 멈추었고 결국 1년 후에 나머지 암덩어리도 모두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간암을 치료한 경우가 있었고 간수치가 나쁜 사람은 정상으로 돌아와 현재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간암치료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선악초는 겨울과 봄에 뿌리째 굴치에서 사용하면 되고 여름에는 꽃을 포함 지상뿔을 잘라 사용합니다. 채취한 약재는 물에 씻은 후에 신선한 그늘에서 일주일 내외로 자연건조시키면 항산화 효과가 증가하게 되는데 햇볕에 말리면 유효성분들이 감소가 되니 참고 바랍니다. 다 건조된 것은 적당히 자르거나 그냥 포기째 사용하셔도 되고 20g에 물 1리터를 붓고 반량이 되게 달이시면 됩니다. 쓴맛이 강함으로 대추나 감초를 넣고 끓이셔도 되고 암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서는 다른 약재를 첨가하기도 합니다. 달인액은 하루 2-3회씩 식사 전 공복에 마시는 게 제일 좋고 위가 안 좋아서 헛구역질이 나는 분은 식사 후에 먹습니다. 또는 분말가루나 환으로 만들어 하루에 2회씩 1스푼씩 나누어 먹어도 좋습니다. 선악초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백혈구증가와 혈관수축작용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압약과 당뇨약 항응고제 등을 복용하는 분들은 주의해서 쓰셔야 하고 간혹 다른 약물에 내성이 생긴 사람은 잘 안 맞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중국산을 포함 수입약제는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으니 그때그때 직접 신선한 것을 채취해 쓰시는 게 치료에 매우 중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